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쉬 한국 안녕하세요. 오늘 에쉬 한국의 주제는 바로 하트 머리 긴 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머리 있는데 잘 어울리는 건 정말 얼굴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. 얼굴이 정말 열 일하시는 분 얼굴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 머리 묶으셨다 머리 묶으셨어 장발이셔 엄청 크게 생겼다 덩치 겁나 커 약간 한국 등산 패션 아니냐 도스페이스 치아가 고두시다 등글고 계시네 너무 레처럴 아니야? 촬영장에서 구르셔서 옷도 지저분한데 등글고 계시네 누가 이 머리를 하고 잘 어울리시겠습니까? 머리 자르시니까 더 잘생겼다 뭔가 귀여울 것 같아 착해 보이는데 예수 닮았어 이게 원래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다가 수색 스타일 그치? 이건 좀 멋있다 일하니까 머리도 좀 정리하니까 나쁜 얼굴이 괜찮네 사람 진짜 수염을 밀 때와 안 밀 때가 천지 차이라니까 있으면 약간 마초적인 남성미 그냥 이렇게 팬들이랑 사진도 찍어주시나봐 그냥 이렇게 다니시나보다 길거리를 소문 튀어오시다 진짜 내추럴한 게 매력이 술 마시는 것도 올리신 것 같아 포도주인가? 한세에 조금 술 마시게 첫사랑 만난 그런 것 같아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어깨가 깡팻이네 어깨가 어깨가 태평양이네 터키 나라만 하네 터키 나라만 하네 아이고 그렇지 아 머리 때문에 자꾸 교수님 생긴 날 정나관 교수님? 아니 정나 교수님 말고 스네리 파트 오케이 자꾸 머리 때문에 폴라가 잘 어울려 검정 목폴라 진짜 좋아 검정 목폴라가 잘생긴 사람이 입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박이시네 둘 다 말하지 않아 오 이거 멋있네 잡지 막 큰 것 같아 지큐 그런 잡지 앞사진 희프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런 사진 같다 아 근데 키가 엄청 큰 거 아니야 시간 몇이 신기해 도대체 키 크고 어깨 넓으시고 잘생기셨어 대박인데? 말 잘했다 끝났네 게임 끝 응 게임 끝 프로필 사진부터 엄청 잘생겼어 프로필 사진부터 엄청 잘생겼어 프링글스 아저씨 같아 너무 우리 외삼촌 닮았어요 너무 멋있으신데? 우리 어머니 첫째 외삼촌 너무 닮았어 너무 멋있어 오 오 잉크했어 잉크했어 방금 나한테 고백했어 뭐래 쟤가 언제 아 잉크했어 잘생겼어 왜 날 때려 아니 뭘 고백을 해 속눈썹 대박이다 뷰러했나봐 우와 대박 미쳤어 잘생겼는데 근데 진짜 속눈썹이 이렇게 뭔가 샥샥 겁나 많아 멋있다 우와 이 사진 나 너무 좋은데 왜삼촌 야 이런 외삼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? 내 앞에서 외우고 계신 걸 진짜 개방해보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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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얼굴은 최고예요 당신의 얼굴은 최고예요 오 미쳤어 우와 식당시는 될 듯 붓도 별로 없는데 엄청 비율이 좋을 수 있는 멋있다 이 사람 좋아 여기 유적지인가 봐 멋있다 멋있다 저 이런데 가고 싶어 그리스 그리스 빡 빡 나 터키 갔을 때 가본 곳인가 봐 그리스라고 아니 있었어 터키에도 이런 유적지가 그리스랑 엄청 가깝잖아 비슷한 게 있어 그럼 비슷한 게 있어 저 I love you I love you 뭐예요? 저예요 이 댓글 제가 썼어요 오 이 사람은 밑에서 어 이거 한국이야 한국이다 명동고시태 명동인가 봐 뭔가 웃기다 반갑다 근데 밑에서 찍어도 잘생겼다 멋있다 멋있다 명동이네 이때 내가 여기 있었어야 돼 이거 봤지 여기 뒤에 뭐라고 썼다 명동 명동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한국 오셨어 아니 여기 써있네 거의 하나 아니 왜 이렇게 오셨는데 왜 이렇게 소리 수분 없이 오셨다고 하신 거야 이런 건 오늘 못 봤는데 명동에서 되게 타고 있었지 진짜 그러면 그게 모델 같은 게 못 봤는데 이 고시탈 안에 들고 있었고 아는데 눈비고 무수에 찬 눈비 너가 좋아하는 눈물 그렁그렁 눈물그렁한 잘생긴 남자 잘생김 우는 남자 아흐흐흐흫 아흐흐흫 아흐흐흐흫 나는 딱 보자마자 브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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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김 진짜 GQ 표지야 오오오오오옹 진짜 못인데 눈이 짱 예뻐 에 메롤랄크 풋 오오 멋있어 베이비드배비 늦나잠 약간 난다 수염이 너무 예술이야 아니에요 이런 사람 눈이 좀 바라라 후원 안 하면 진짜 한 대 칠 것 같아 후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눈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냐 나중 부착뷰 그치? 완전 생긴 거에 할리우드 배우가 3명씩 맞게 다 끓이는 거 같아요 다 섞여있어 후로 같다니까 멋있다 퍼프와 닥치 사진 이 사람이 진짜 미남이다 와 몸도 진짜 좋으시네 진짜 역삼각형이잖아 와우 오 이 사진 이 사진 이거? 어 뭔가 귀여운데 약간 미드 주인공 같아 어 맞아 그치? 미국 드라마 안에 딱 나오고 싶 것 같은 어 거의 사슴이야 사슴 사슴 얼굴 역삼각형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봐 잘생겼어 응 근데 약간 고전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음 음 썩 써도 멋있어 썩 오 대박 왜 안해? 오 오 오 야 산장 느낌인데? 그치? 그치? 내가 뭐하지? 산장지기 산장지기 혼자 왔어 안쪽 비교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흓 문이 되게 핸흑 눈이 너무 컵었다 무슨에 예쁘다 꺼꿔놨어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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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하하하하